프랑스에서 자주 본 벼룩시장도 떠오른다. 음식을 잔뜩 준비해온 시어머니. 아마릴리스의 친정 아버지는 문영 씨의 형, 형수와도 스스럼 없이 어울린다. 아마릴리스 부모님이 여행을 할 때면 중간에서 만난다. 추억을 쌓곤 하는 시댁 식구들.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일 터. 정많고 따뜻한 한국 문화. 아마릴리스도 문영 씨의 다정함에 반해 한국까지 왔다. 아마릴리스.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가족들은 없을 것 같아요. 사돈이랑 여기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한 번도 안 되겠어.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. 너무 좋아요. 가족과 친구. 가족이 함께 모인 뜻깊은 자리. 그래서 특별 파티를 준비했다. 저희 가족들이 자주 못 보니까요. 장인 장모님, 어머니 아버지, 친구들, 그리고 우리 형제들. 친구들 다 모두 위한 오늘 세계 파티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우리의 한참나와 함께 감사합니다. 말하자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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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… 축하의 Annivers을 위해서.